졸업식 갔다 왔어요. 졸업식이요. 저 졸업식 12월 24일 날 했어요.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애들 갈비 사줬어요. 그걸 안 물어봤어요. 가끔 이렇게 주접도 떨고 하는 거죠. 그런 거 안 말해도 돼. 자랑거리. 조선 선수는 졸업식 했어요. 저랑 같은 학교잖아요. 정보력 부었네요. 저희 대기업이에요. SM SM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요. 지금 이게 볼 귀엽게 갔죠.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. 빨리 넘겨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언니가 시켰어요. 아 카메라 이게 너무 윗돌아요. 이거요? 이거 이거. 톤 너무 이렇게. 세형고블TV 하면 아이템 생각해 주신 거 있어요? 저 안 뽑아줬잖아요.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. 안 뽑아줬잖아요. 비시즌 때. 비시즌 때 귀찮게 하지 마세요.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. 할 수 있으면. 저요?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정민지 쓸 거잖아요. 희진 언니 쓸 거잖아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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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안녕하세요. 요즘 요즘 물주. 염카 염카. 저희 카드가 안 써요. 자신 쏠 일 없어요. 그 카드가 있거든요. 그게 빨간 카드. 그것도 아니고 뭐 있어. 웬일이로. 나한테 놀라구요. 나한테 crazy sale. 여기 콘셉트 있고. 진짜 안 왔어요. 저희 죄송합니다. 아 이걸 이걸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거요. 아니 여기 애들 다 왜 이래요. 진짜 허신한 안경이었어요. 서폼형인 줄 알았어. 이걸 서폼형인 줄 알았어. 서폼형인 줄 알았어. 야였냐. 가위바위보 진사람 노래 바꿔달라고 말하길래 근데 바꾸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가야지 이것 봐 맨날 이렇게 둘이 가위바위보 슬픈 노래 하면 바로 최종이야 아 진 사람이 가는 거였어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까꿈 그거 하는 거 알아보는 거야? 어 감기는 좀 여러 개 하는 나 약간 선고 이런 거 못하는 거 같아 아니 그냥 바보야 이거 한 거야? 파스락 소리 나요? 안에 뭐 있어? 뭐가 있네 이거 ASMR 되거든요?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하지? 하지마 1주일에 코 파는 걸 들어 볼게요 말해 이거 가까봐 후 후 감사합니다.